먼저 쥐띠 6월 월별 운세입니다. 저는 검은색 주사위를 위로 두고 있구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편해서 초효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아래로 두고 있어요. 쥐띠는 화래서합 2효가 나왔네요. 화래서합 나왔습니다. 쥐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주역 타로카드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우선 화래서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쥐띠의 6월 달은 화래서합입니다. 여기서 화는 불이구요. 그리고 래는 천둥번개입니다. 천둥번개 위에 지금 태양이 있다는 뜻이고. 화래서합에서 서합이라는 것은 꼭꼭꼭꼭 씹어서 나의 단점을 고친다라는 뜻도 되고 입을 다문다라는 뜻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 불이 바로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불처럼 환하고 천둥처럼 천둥번개처럼 강력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쥐띠분들은 6월달 전체가 활약성이 좀 돋보이는 운세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건 주역 타로 부분을 보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시는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점 발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화래서합이기 때문에 어음이라던가 계약서를 적는 방법 또는 수표라던가 이런 금전에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꼼꼼하게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래라던가 협상을 하시는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 어떤 투기성이라던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조금이라도 사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버려서는 안 되고 좀 보류를 하시거나 접으시는 게 좋으세요. 또 학업이라던가 어떤 내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어떤 목표 설정을 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역시 이번 달 6월달에는 보류를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좀 없으세요. 계속 참고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시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게 되면 직디 분들 6월 중에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상당한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애정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극가극인 사람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미혼 남녀인 분들 같은 경우에 성격이 나랑 차이가 안 나는 좀 비슷한 부류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이성관계가 내가 한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전남친과 현재 썸을 타고 있는 남자와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거나 이런 좀 여러 명 사이에서 마음을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요. 그리고 애정관계에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장관리를 당하시고 있다거나 나를 애매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굳이 애정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나와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이나 혹은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많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먹는 음식 6월 달에 무조건 질 때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거를 드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화례사압에 또 속듯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무조건 장에 탈날 수가 있어요. 계절이 또 바뀌는 시기고 초여름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장염이라든가 복통, 설사 이런 차가운 음식이나 많이 드셔서 일어날 수 있는 소화기 쪽 질환들은 더욱더 6월에 일어나기 쉬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쥐띠 6월 운세 주역 타로 카드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먼저 펼치는 카드는 아이칭 주역 타로라고 하는 건데요. 인도 타로라든가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가장 많이 요즘 쓰고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펼치는 카드는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는 타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제가 가까운 분한테 사달라고 졸라서 선물 받은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울 타로 카드 쓰겠습니다. 네. 타로 모두 지금 나왔어요. 우선 6월 쥐띠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주사위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세요.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공부를 하시기에도 매우 적합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계세요. 발전하고 계시고 본인을 돕는 기운도 있습니다. 본인을 돕는 흐름이 아주 탄탄하고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흐름이고 그리고 본인 주변에는 현재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분들의 도움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고 결국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6월달에는 현재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월달보다는 이후에 아마 하반기 때 가을쯤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현재의 발전 과정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뭔가를 준비를 하시고 다지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6월달 흐름은 계속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눈팔지 마시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현재 준비하시는 거 현재 이직을 준비하신다거나 사업을 준비하신다거나 본인이 유학을 준비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겨울 때까지 가을 겨울 때까지 6월달은 발판을 삼으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적으로도 애정적으로도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밸런서를 다 맞춰서 지금 가시는 흐름이 보이고요.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띠분들은 거의 좋으셔서 조언도 크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맞으시네요. 현재 크게 상승 중이고 본인이 노력하시는 만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물을 포올리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6월달은 계속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개인별을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지띠분들은 매우 운이 좋은 편이네요. 지띠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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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